네 안녕하세요 부타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K리그 유니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K리그 유니폼인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과 색상의 유니폼입니다 어디 유니폼이냐면요 바로 FC서울의 유니폼입니다 자 이거는 홈킷이나 어웨이킷은 아니고 어웨이킷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이게 골리가 입었던 거니까요 골키퍼가 입었던 거니까 시즌은 17년입니다 17년 골키퍼 킷인데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우승 패치가 있어요 FC서울이 2016년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패치를 달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르꼬꼬에서 나온 유니폼이고요 FC서울의 엠블럼 그리고 가슴파괴는 GS샵 네 스폰서 그리고 이 제품도 아직까지 택을 안 띈 택채 새 제품입니다 가격은 79,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세일하는 아울렛에 가서 사서 마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팔 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울과 모에 사인 GS25에 패치가 달려있어요 I, 서울, U, 너와 나의 서울 그리고 GS25 그리고 이렇게 팔 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황금 패치 우승한 팀들만 달 수 있다는 바로 황금 패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이 자이의 스폰서가 달려있고요 자 뒤쪽을 보시면 스폰이 좀 많이 있네요 양한빈 선수 골키퍼 양한빈 선수 21번 그리고 킥스 스폰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 뒤에 보시면 자, 서울 오브 서울 언어유이죠 서울 오브 서울 이거는 만져보시면 이렇게 고무재질로 고무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안 미끄러져요 잘 잘 안 미끄러져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고무로 여기 있다 해서 마킹을 해서 하는 것보다 고무를 왜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가운데 보면은 약간 고속도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약간 지어본 이름은 등판 고속도로 셔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등판 고속도로 셔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쪽 보면은 확실히 땀이 많이 나니까 여기 이렇게 메쉬로 하얀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트 색깔의 초록색 이 시절 골리 유니폼이 컬러가 너무 어메이징 했어요 홈 유니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었고요 그리고 어웨이가 이렇게 민트색이었어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서울 팬은 아니지만 이 유니폼들은 꼭 갖고 있어야 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골리킷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서울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었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미친 디자인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차이나 카라 차이나 카라 디자인이고요 사이즈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남자의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르코크는 115까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115는 저한테는 아직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 여름쯤 실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트색에 여기 보시면 네이비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팔 쪽에도 그렇고 여기 밑단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네 이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서울은 엠블럼이 되게 멋있죠 여기 축구공에 불 딱 이렇게 어우 엠블럼 진짜 멋있어요 엠블럼은 너무 멋있고 이 패치도 너무 멋있습니다 황금이에요 황금색의 패치 여기 르코크 엠블럼 르코크가 아마 K리그에서는 서울만 스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니폼을 이때 굉장히 잘 뽑아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저지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 마킹들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옷 입을 때 굉장히 조심조심 아주 조심조심 입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마킹이 너무 얇기 때문에 세탁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금방 찢어질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뒤쪽 마킹도 여기도 이름이 너무 너무 약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딱 느낌을 만져보면은 이게 두꺼운 재질이 아니고 굉장히 얇은 타프 재질의 그런 이렇게 마킹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좀 약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프레스기로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 유니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울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얇아서 이렇게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킥스마킹도 이 이름 마킹과 똑같이 너무 얇아서 마킹이 얇아서 조금 걱정이 된다는 점 그런 거 빼고는 옷 디자인이나 옷 칼라감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주는 이런 네이비 그리고 차이나 카라까지 뭐 하나 디자인적으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레플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한빈 선수가 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FC서울의 골리 유니폼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축구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봐주시고 제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녀석을 데리고 올지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